안녕하세요. 먹방 콩여사입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위한 온가람 보스웰리아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온가람 보스웰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쿼트, 러닝, 사이클 등의 운동을 진행합니다. 즐겨 하시는 분들,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 육아로 인해 무릎, 손목, 허리 등의 통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 구성이 워낙 고급스러워서 부모님들께 효도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을 듯 싶은 제품이에요.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환형식으로 된 제품이고요. 온가람 보스웰리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0% 인도산 보스웰리아 추출물만을 사용했고, 핵심 성분인 보스웰릭산을 65% 이상 합류한다고 해요. 보스웰리아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며, 강력한 항염증 작용으로 연골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보스웰리아는 원료 특성상 쓰고 과도한 섭취시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지만, 온가람 보스웰리아 제품은 한 타입으로 기호에 따라 양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또한 대표적인 부원료로 오메가3, 메가, 우슬뿌리 등이 합류되어 있는데, 메가는 소화기능에 도움을 주는 원료로 더부룩함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식약처에서 보스웰리아의 징리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까지 완료했다고 하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복용방법은 하루 2번, 1회당 15달 정도를 물과 함께 섭취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푼이 동봉되어 있어서 떠서 먹으면 따로 한 개수를 체크할 필요 없어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중장년층 자주 몸이 욕심거림을 느끼시는 분 격렬한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 장시간 앉은 자세로 근무하는 직장인 활기차고 원활한 하루를 원하시는 분 엄선된 보스웰리아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우리 엄선된 재료로 빈틈없이 완벽하게 담아낸 온가람 보스웰리아로 관절 건강 챙겨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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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